저는 궁금한 게 한국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어디로 가? 이쪽? 왼쪽으로 가야지 여긴 너무 오픈이잖아 아 이쪽 이쪽 오른쪽으로 가 하여튼 근데 그 뭐랄까 누가 저희 알아보나요? 누가 저희 알아봤어요? 오 진짜요? 누구였죠? 누가 알아봤지?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이토 소배분들이신가? 진짜? 어? 여기? 물어보시는데? 잠깐만 아 쉿 넷 방송용입니다 라고 자 갑시다 재생창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? 그렇군요 지금은 아마 저희 캠 뒤에 있는 재생창일 거예요 바로 받으세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어 ed physician 아 여기 가만히 있어 봐. 아이C! 조심. 자, 슈가 있잖아요. 휴살, 앞으로 오류뚜루닥에 가야 돼. 후루가 zurück, 만들어야 돼. 바질 거 같아. 빠질 거 같아. 얘 근데 어 빨리 걸어가자. 남이 쓴 거야. 아 우리 편이신가요 지금? 검은 사막 요즘은 좀 소문이 안 좋긴 하더라구요 맞아서 가봅시다 임경씨 있는 쪽으로 갈까요? 따라갈까요? 임경님을 한 대 맞으셨나 보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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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멀었어 나올거같죠? 지쪽있어 뒤에있구나 뒤에있어 갑니다 주먹은 다음은 어 조심조심 여긴있게 살살가 봐 살살가 봐 어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아 여기 저기 앞에 있는데 여기서 엄청 많아 지금 사람들 어 어허 아 저 앞에 누굴 쏠 건지 빨리 정해 어 저거 나온다 나왔어 나왔어 어 됐다 아 죽었어 순식간에 봐 봐야지 왼쪽 안나온다 씨 가 아 가자 가자 어 강렬이 좋겠어 약질 아프어 저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자 오 저희 주원팀에서 오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셔서 감사하십니다 신경 한 번씩 불러주시면 감사하십니다 오 씨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경님한테 저 앞으로 나가야될거 같은데 저감할까 나 얻다 오자 아이 씨 아 잠깐만 잠시만 아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아니야 도망가지 말고 그냥 저 앞으로 나가잖아 아니 그럼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각이 안나온다고 먼저 올라가면 각이 안 Enough 저 오른쪽에도 뭔가 있다 오른쪽에 어 있는데 고고가 갔다가 먼저 맞춰 차라리 오른쪽으로 가자, 오른쪽으로. 아니, 그러면 각이 안 나와.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잘 안 나와. 아니, 높이가 아니야, 높이. 아니, 그러니까 부안각이 안 나온다고. 기다려봐. 여기는 아예 쏠 수가 없어. 이쪽으로 가자고, 오른쪽으로 가자고. 그러면 우리가, 그러면 집이,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자가 되어 있잖아. 한 달러 줄게. 아... 안 돼, 저거는 짱 안전 차들이 해주면 좋겠네. 내려가야 돼, 내려가야 돼. 아, 이쪽으로, 이렇게 돌아가야 돼. 이쪽으로 가라고, 이쪽으로. 지금 내가 가리키는 정면이. 알아, 알아, 아이고. 다시 와. 가자. 오케이. 뭐야, 한 거 오케이야. 가자 했으니까 오케 한 거라고. 뭐가 자꾸 오케이냐고. 오케이도 아니잖아. 가자. 잠시만. 여기서 밀리면은. 왼쪽 봐봐. 왼쪽 봐봐. 왼쪽 봐봐. 왼쪽 봐봐. 왼쪽 봐봐. 아예 더 넘어있네? 어, 완전 넘어고. 이쪽에. 이쪽에 있다고. 여기 있어봐, 나와봐, 나와봐. 좀 줄여봐. 안 보여. 그렇지. 자, 그쪽으로 해갖고, 좀 들어가보자. 돌아가보자. 돌아가본다.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다 잡아야 돼. 어, 여기, 여기. 좋아야, 뒤쪽으로 쳐버리자고. 바로 여기, 때려. 때려! 좋지. 야, 그냥 막 때려, 막 때려, 막 때려. 막 때려. 아니, 또, 또하지, 또하지. 뜰 거야, 뜰 거야, 뜰 거야. 아니, 그럼 완전 가운데로 때리면 어떡해. 아니, 안 내려간다고, 안 내려져. 이게 다야.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와. 안 돼. 아, 안 된다고. 자기 안 나온다고. 왜, 저. 아, 한 대 때리고 쟤, 쟤 다 잡은 건데. 왜, 갖다 박고 죽는 거야. 뒤로 빠지라 그랬잖아, 그래서. 컨트롤 탭 두 번이야? 뒤로 빠지라 그랬잖아. 다 잡을 수 있는 건데, 저거. 아니,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. 에너지도, 그 에너지도 더 많고. 우리가 점점. 빠르잖아. 그래, 내 말은 그게. 아, 오빠 말은 알겠는데. 각이 안 나오잖아. 각이 안 나올 줄은 몰랐지. 안 나올 줄은 모르는 게 아니라. 난 알았어. 난 그래서 가까이 가면 더 나올 줄 알았지. 아니라고. 빠졌다가. 살짝 나와갖고 칠려고 그랬는데, 다시. 컨트롤 탭 두 번 놀랐는데 왜 안 돼? 아니, 눌렀잖아. 눌렀잖아,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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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빡쳐. 졌다, 졌어. 아. 야, 워쌤 재스티 앙컬? 하이. 졌다. 와, 지혜님 소령 나셨군요. 축하드립니다. 우와. 소령이 되셨어. 소령. 소령. 우리는 소련. 졌다. 해피 뉴일. 해피 뉴일. 아. 베이베. 졌었죠. 다음번에는 잘 잡아보아야지. 그래도 이게 나름 이 게임이 되게 희열이 있어요. 그죠? 그. 쏘면은, 맞으면은 희열이 있어. 이야. 또 맞았다. 이런 느낌? 자. 들어볼까요? 휴싱은 김밥을 쏴야 함이라고 하시네요. 아, 김밥이요. 이거 말하는 거죠? 오케이. 레인. 남인. 혼자 하시면 더 잘하나요?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좀 아까 보니까. 아니야. 내가 혼자 하면 더 잘해. 어? 리얼리? 옳지. 좀 맞혀보자. 좀 죽여보자. 오케이? 응. 좀 죽여보자구. 깔짝깔짝 해야 돼 깔짝깔짝 남들 하는거 보니깐 다 깔짝깔짝 하드만 나도 아까 깔짝깔짝 했어 안했잖아 깔짝깔짝이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이렇게 하라는거잖아 그러니까 아까는 쟤는 한 대만 더 때리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대만 더 때리면 됐는데 죽었잖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니깐 어디로 가는거야 아 내 정면을 봐줘야지 어디로 가는거냐고 그냥 시간이 쫄아야 돼 아이씨 뭐로 들어가지 아 쟤나 따라가자 쭈쭈쭈 좀 위로 올라가 내려갈까? 머리 위에 두루마리 두 줄 있는거야? 저..저..저거 항상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흐흫 그렇습니다 안 맞아요 그런 재미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 둘이 손발이 정말 잘 맞는다면 주위척척 맞는다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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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무슨..아 저거다 아 숫자 아 수만 지금 여기서는 대중하게 어디가 안보여 어 뭔데 아 쟤네는 다 쏘는데 나는 각이 안나와서 부싸 아 죽어간다 미치겠다 아이씨 움직이면 죽을거 같애 빨리 뛰어나가자 빨리 가야돼 아 여기 여기 밑에 얘가 뛰어나간다 잠깐만 내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을게 뛰어나간다 맞춰 아 못맞추겠어 못맞추겠어 아아 죽었다 아아 아아 아 내려가기 귀찮아서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죽었는데 앞으로 절대 안올라가 아 아까 내려갈걸 그랬어 내려갈라 그랬는데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냥 갔거든 아아 아 젠장 아 좀 맞추고 싶어 나도 맞추고 싶어 아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어 아이씨 아 열받어 열받어 아 경험치 빨리 모아가지고 포 바꿔야된단 말이요 아어어 포 바꿔야된단 말이야 열받어 주재강 열받는다 아 이거 뭐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르면은 그 뭐지 피 피 다르면은 먹어서 저기하는거 있었으면 좋겠어 에라 세우는거? 응 에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니까 나만 엑쌈 야라 야라 하루 시작하자마자 죽어가지고 계속 대기시간 엄청 기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번엔 진짜 아 괜히 올라갔어 아 올라가지 말아야 될 거 같다고 생각되면은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냥 생각한 대로 해야 돼 귀찮으니까 좀 이따 내려가지 모르겠다가 그치?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내 시야를 다 봐줘야 돼 옆에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데 가고 옆에 안 보고 있었거든 처음에 옆에 보고 있어 이상한데 꼬라맞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거든 다시 돌아가야 돼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빡친다 이거 미쳤어 아 진짜 죽을까 빨리 죽어라 우리 편은 왜 이렇게 다 지냐 그러니까요 어 지엘님 돌아가셨음? 응 지엘님 죽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화이트 화이팅입니다 아 쥬쥬쥬쥬 아 냥인가 뭔가 저사람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아 그거 맞나 그거 맞나 그거 맞았다 민경님 그거 맞았어 아 우리 졌다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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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져라 빨리 져라 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쥬쥬쥬쥬쥬 박살난다 박살난다 야 너는 근데 응 신기한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먹을게 여기 떠올라 나? 아 그래? 내가 먹었구나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프다던가 그러면 먹을게 생각난다 너랑 나랑 똑같이 먹었잖아 아까 나는 위가 작아서 금방 배고파 아니 소화가 금방 되나봐 금방 배고파 저는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먹을게 잘 안 떠올라요 나는 떠올람 여자들이 항상 돈쓸 생각만 하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그 간식을 좋아하나봐 희한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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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유가 아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기지정령 분이야 어 이쁘다 빨리 죽음 이 사람 험없지 빨리빨리 아 끝 아 아멘 패배 패배 빨리 져라 죄송합니다 빨리 져라 다시